22일 인수정리 인수가 뭐냐 나머지 정리 다음에 나온게 인수정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되죠 이게 인수예요 이게 인수라고 그 인수정리 고부로 나왔을 때 고부로 연결된 식에서 요거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합니다 소인수분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 소수인 인수라고 2랑 3이 인수가 뭔지 머릿속에 잡히죠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도 꿀잠 보장입니다 가로 1 인수정리 다항식 fx에 대하여 땡그라미 1번 fα가 0이면 fα 0이면 어디서 본거 같은데 fα 0이면 다항식 fx는 1차식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 떨어진다 그쵸?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게 이거잖아 다항식 fx가 1차식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 0이니까 fα는 0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0이라는 얘기 이걸 이제 거꾸로 얘기한 거야 거꾸로 fα 0이면 다항식 fx는 1차식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 떨어지면 나머지 0이라는 얘기지 이 0 다항식 fx가 1차식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나눠 떨어지면 이건 그냥 나머지 정리로 쓸 수 있겠네 fα는 0이다 나머지 0 나머지 0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위에 내용이 성립하는 것을 인수정리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나누어 떨어진다 만일에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일에 나머지가 5다 나머지가 그러면 이게 5가 되겠죠? 5 근데 여기 나누어 떨어진다고 나누어 떨어지니까 0이 되는 거 0 0 자 이 얘기인데 그러면 가로의 인수정리의 다른 표현 1하고 4의 4가지 표현이 모두 같은 얘기다 땡그라미 1 당황식 fx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인수죠? 인수란 얘기야 x-alpha가 결론은 x-alpha가 인수란 얘기에요 인수 나눠 떨어지면은 두번째 fx를 x-alpha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다 똑같은 말이라고 세번째 fx는 x-alpha 곱하기 qx다 나머지 0이죠? 나눠 떨어진다고 fx는 x-alpha를 인수로 그러면 이게 인수가 되는거지 그러니까 3번 같은 식을 보면은 fx는 x-alpha 곱하기 qx 그러면은 x-alpha랑 qx 이게 다 인수가 되는거에요 인수 얘도 인수 얘도 인수 주의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가 0인 특별한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때 예를들어서 fx가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fx는 x-1 곱하기 몫 qx 플러스 나머지 0 0이라고 0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인수가 된다고 얘도 인수가 되고 근데 어차피 얘는 모르니까 내비투고 얘가 인수가 된다 이게 인수정리래 인수정리 인수가 된다는 얘기에요 인수가 된다 인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리에요 자 그럼 옆에 보겠습니다 당시 fx가 x-1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fx를 x-로 나눈다고 그럼 혹시 qx고 쭉쭉쭉 나머지 0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뭐가 돼 f1은 0이 된다 그러면 인수정리가 된다고 그럼 만일 f1은 0이 아니면은 0이 아니고 5다 이러면 이건 나머지 정리가 되는거에요 이건 나머지 정리 나머지 5라고 x-1로 나누어져 나머지가 5 그래서 x-1은 fx 인수가 되는거에요 나머지가 떨어지면 인수가 되는거에요 나머지가 0인 인수가 보이면 예를 들어서 f1이 0이야 f2도 0이야 f3도 0이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나머지 0이니까 인수로 갖는다 인수 그러면은 fx는 x-1 x-2 x-3 qx 쓰고 이게 다 인수라고 인수 인수 이게 인수정리에요 그러니까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고 인수정리는 인수를 구하는 겁니다 인수 인수는 인수를 구하는거야 근데 인수는 어떻게 구하는 어떤 때 구할 수 있냐 나머지가 0일 때 나머지가 0일 때 인수가 나오는거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핵심이에요 다시 보면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의 0이 특별한 경우가 인수정리다 그럼 자세히 또 좀 볼게요 문제보면서 자 01번 유형 50 인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01번 당시 fx가 1차식 a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동그라미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을 x-2 자 우리가 만일에 인수정리를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실제로 나눠보면 되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 나누기 얘를 하는거지 이런식으로 x3제곱-x 나누기 x-1 실제로 이렇게 하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풀 필요 없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0 그러면은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거에요 그러면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려면 x-1 대입한다 1 그러니까 f1을 구해보면 돼 f1 그럼 1,1 넣어봐 1,1 넣어 1 빼기 1은 0이네 나머지 0 그 나머지 0이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거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등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에요 x3제곱-x는 x-1 곱하기 qx 그 다음에 나머지 0 끝 더하기 0은 안써도 되고 여기 된다는 얘기지 이거 이렇게 놓고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가 되는 거에요 x-1도 인수고 qx도 인수고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인수가 맞다 다음 02번 자 02번 이것도 fx가 3차식이네요 x3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9x 빼기 27 그 다음에 a는 1차식 x-3 나눠 떨어지냐 아니냐 나누어 떨어지려면 나머지가 얼마? 0이라고 0 우리가 나머지를 구해보면 돼 나누어 떨어지는지 아닌지 자 그러면은 얘를 1차식으로 나눠 그럼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x에다가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f3을 구해보면 돼 f3 f3 자 여기다 3 3 3 넣어봐 그럼 3을 3제곱 27 더하기 얘는 2 곱하기 9네 2 곱하기 18 그 다음에 빼기 3 넣으면 빼기 9 곱하기 9 곱하기 27 빼기 27 어 그럼 뭐야 이거 마이너스 9 안되네 그럼 얘는 뭐야 나머지가 마이너스 9라고 그럼 얘는 우리가 등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 x3제곱 아 x3제곱 쓰지 말고 fx라고 씁시다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등식으로 쓰면은 fx는 fx는 x-3 곱하기 몫이 qx가 있겠고 나머지 얼마다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된다니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게 아니야 나머지 나머지 0 3 자 0 3번을 보면은 fx가 4x3제곱 더하기 6x제곱 빼기 11x 더하기 9 a는 2x-1 나누어 떨어지는지 아닌지 나누어 떨어지는지 아닌지는 뭘 보면 된다 나머지를 구해보면 된다 나머지가 0이 되면은 나누어 떨어지는거다 자 그럼 나머지를 구하는거야 나머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자 이거 봤을때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된다 2분의 1을 대입하면 된다 f2분의 1 f2분의 1 f2분의 1 4 곱하기 2분의 1의 3제곱 그럼 8분의 1이에요 또 6분의 1 그러면 안 돼 더하기 6 곱하기 어 이거 2분의 1제곱하면 4분의 1 빼기 얘는 2분의 11이 되는거죠 2분의 11 더하기 9 얘는 약분 되는 2분의 1 더하기 얘는 2분의 3 빼기 2분의 11 더하기 9 그러면 얘랑 얘 계산하면 2분의 4니까 2네 2 그럼 뭐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1 더하기 11인데 그러면 이거 0 아니네 0 0이 아니니까 뭐야 그럼 2분의 11이든 2분의 11 그럼 얘는 저기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나눠 떨어진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fx를 한 등시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이거 예를 나누었죠 2x-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몫이 qx가 있겠고 나머지 얼마 2분의 11 이렇게 된다니 이렇게 나눠 떨어지는게 아니다 만일에 이게 0이 되버려 나머지 0이 되면 인수라고 인수라고 이렇게 되는거에요 이거는 이제 나눠 떨어지는게 아니야 0 4번 자 0 4번 fx가 이거는 4차식이네 4차식 x는 4제곱 빼기 x제곱 빼기 12 그 다음에 a는 x-2 나누어 떨어지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된다고 나머지에 구해보면 된다고 나머지에 0이면 나눠 떨어지는거 자 이걸 나눠줄때 나머지를 구해봅시다 나머지 0이 어떻게돼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면 된다 f 다항식에다가 여기다가 2 대입 2 f2는 2의 4제곱 16 빼기 2제곱이죠 4 빼기 12 아 0 되네 아 나눠 떨어지네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f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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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그 다음에 mqx 이렇게 되는거에요 더하기 0 남은 0이니까 해놓고 그러면은 얘 인수라고 아이 얘 인수라고 얘도 인수되는거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 좀 하나 학생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왜 인수분해 된거 아닙니까 맞아 맞다고 인수분해 된거에요 이게 아 그렇구나 인수정리 이게 다 연결됩니다 자 05번 볼게요 다항식 어? 이제는 유형 51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미지수의 값 구하기 1차식으로 나눠 떨어질 때 야 이거 아주 재밌는건데 꿀잠 보장 5번 다항식 fx가 1차식 a로 나눠 떨어져 이게 사실 우리가 배웠던거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거에요 다항식 fx가 1차식 a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의 0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머지 정리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설명이 가능하다고 당시 fx가 1차식 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의 0이라고 그게 나눠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을 때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의 0인 특수한 경우보다 이게 그 말이거든 자 그토록 하는 상수의 값 구하래 상수의 값 그러면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의 0이니까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0이라고 그럼 어떻게 x에다가 1대2이지 1대2 그러면 이제 1을 넣을게요 f1 f1 1집어내면 뭐라고 1 1 집어내야지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그럼 뭐가 해야돼 2 마이너스 a 얘는 나머지라고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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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가 돼 얘로 나누어도 나머지 0이라고 그 대신 뭐라 그러냐면 나누어 떨어져야 돼 그럼 얘가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a는 얼마 2 2 아 문제 쌈박하네 답이 그래서 2다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06번 06번 자 얘도 얘를 1차씩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즉 나머지가 0이어야 된다고 그럼 나머지 정리해 나머지 정리해 그래서 x에다가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가지고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게 나머지다 나옵니다 대입해 f-1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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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1 그럼 계산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럼 이게 뭐라고 이게 나머지라고 얘가 그럼 얘가 나머지야 나머지 그럼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유 답이 마이너스 유 다음 07번 자 fx는 이거 3차식이네요 4x3제곱 3x제곱 더하기 ax-15 그리고 1차식 x-2로 나누어가지고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얼마다 0다 그럼 나머지 정리해 여기서 x에다가 2를 대입해 2 2 f 그럼 f 3제곱은 8 8이죠 4x8 32 빼기 2제곱은 4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4 12 플러스 2a 마이너스 15 그러면은 2a가 되는 곳 32에서 20 20에다가 15 빼 그거는 5 5 그럼 얘가 나머지라고 나머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그럼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다 0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답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08번 자 08번 자 fx가 3x3제곱 더하기 ax제곱 빼기 6x 더하기 를 요 1차식으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져야 돼 나누어 나누어 떨어지도록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얼마다? 0 이다 0 그러면은 얼마 대입해야 돼?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풀어야 겠죠 나머지 구하려면 마이너스 3 여기 하나 둘 셋 넷 f 마이너스 3을 구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7이네 아 이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 81 더하기 아 이거 숫자가 이게 또 그러면 여기는 9가 되겠죠 그럼 9a 9a 아 9자까지 찌그러졌네 9a 마이너스 3 대입하면 플러스 18 플러스 2 그럼 요건 9a가 9a가 되겠고 이거 20이죠 20 그러면 마이너스 60 61 그러면 얘가 그러면 그거라고 나머지 그럼 얘가 나머지고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나머지 9a 마이너스 61은 뭐가 돼야 되나 0 0 그럼 a는 9분의 61이다 자 그래서 9분의 61 기별 그래서 그야비 요 Hus 비 자